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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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쭉쭉 벗겨주는구나 이렇게 거친 부분을 벗겨주는거야 응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줘야지 이제 다 손질했구나 응 모이를 데치는구나 살짝 데쳐 소금을 이렇게 한 수술 넣고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고 응 살짝 데쳐가지고 건져서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김치 배추김치 닮듯이 무쳐 아 자갓제 안 담고 김치를 하는구나 김치하는게 더 맛있대 아 이게 오래 두고 먹으려고 응 이거 요즘 시기라 노첩을 못 담아 이렇게 어렸을 때 해야 돼 아 모이 때가 너무 굵어지기 전에 손 안 뜨거울까 안 뜨거워 소금 김치로 담아도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구나 응 청양고추하고 그 김치 닮듯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데친 걸 씻어내 응 응 이렇게 진한 물이 나오면 손에 물들겠다 또 응 이게 다 들어가는구나 응 고추하고 마늘하고 매실청 양파 밥 새우젓 멸치액젓 아 이런 야채 같이 넣고 가라 응 이렇게 머위를 데친 거를 물기를 빼주고 헹궈서 청양고추 매콤하게 하는구나 응 굵게 썰어서 이건 갈아버려 응 믹서에다 넣고 새우젓 응 새우젓 넣고 액젓 멸치액젓 응 멸치액젓 조금만 넣은거에요 짤까봐 짤까봐 응 현미밥 그냥 했어 여기 풀쓰고 그러니 밥갈아 응 그치 조금이니까 응 풀 대신 풀이 있으니까 응 뻑뻑하니까 물 좀 넣고 응 이래서 갈아줘 응 염 프리메 프리메 조금만 튀까봐 pad 이렇게 갈아가지고 구워 응응 구워놓고 양파가 해끝 나올 때 되니까 응 양파도 썰고 이런거 안갈고 그냥 채로 썰어주는구나 응 이렇게 다 넣어 대파도 썰고 대파도 넣고 홍고추도 또 썰어내 썰어넣는구나 이것도 넣고 마늘도 넣고 마늘도 넣고 매실 고춧가루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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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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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가 파랗게 들어가고 그래도 매워 청양고추때문에 그러겠네 이제 이거 넣어야 돼 이제 모이를 넣고 무채 그게 많은거 같았는데 데치니까 많진 않다 데치니까 얼마 안되 이제 줄어 지진 않지 그렇게 무채죠 잘 매워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매워 아 눈이 매워? 매콤해야 맛있지. 한번 먹어보자. 간을. 음 맛있네. 맛있어? 매콤해? 짠구더냐. 아 간이 딱 맞아? 이제 깨만 넣으면 돼. 이러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겠네. 오래 있다가 먹었대. 이게 김치처럼. 아주 시어져도 맛있겠네. 오 또 나물하고 틀리다. 신기하다. 맛있어. 이것때로. 조금씩. 김치 있다고 한번씩 집어먹으면 입맛이 돌지. 매콤하게. 이게 아무튼 어떻게 해 먹든 간에 나물이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해 먹으면 좋대. 건강해? 이 나물 중에 먹을 때가 최고로 좋대. 사람한테. 먹으니까 얼마 안 돼. 한 벗다리라도 삶으니까. 양이 확 줄어드네. 이렇게 살짝 데쳐서 김치로 다 옮길 수가 있구나. 이건 익혀야지. 이건 살짝 데쳐서. 장아찌 담아도 되고 이렇게 담아도 되고 그래. 생으로는 너무 쓰겠구나. 이거 생으로는 안 돼. 아무리 부드러워도. 살짝 익혀야 돼. 지금이 제일 부드러울게. 지금 그 다음. 방송국을 먼저 뺏기요. 삶음을 먼저 뺏기요. 맛있겠다. 일단단이에요.